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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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등본을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그 은하에 슬슬했던 여정이 그대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혁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에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나를 울려요 그 은하에 슬슬했던 여정이 그의 진실인가요 한마디 혁명도 못하고 잊혀져야 하는 건가요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은 나에게 꿈을 주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나를 울려요 그들의 진실인가요 달려와서 drew 애ags 영유 감사합니다.